어? 부산에 가, 부산! 이야... 부산에 갔습니다. 은가은 씨 고향이죠? 아, 진짜? 오늘 복장이 좀 특이하시네. 뭘 복장이 특이해요? 왜 모른 척하세요? 취미를 뚝 떼시네? 오늘 분명히 배 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느냐고 먹고 오고 혹시나 비 올까 봐 오비도 챙겨 오고 작업복도 입고 이제 1분이 다 됐네요. 너무 베트남입니다. 뭐야? 배 와 있네. 대기하고 있네. 갈게요. 아이고, 배가 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구만. 저쪽으로 어딨어? 바람 말고 고생합니다. 저쪽으로 어딨어? 바람 말고 고생합니다. 저쪽으로 어딨어? 바람 말고 고생합니다. 저 이거 타는 거 맞죠? 네. 어, 근데 어떻게 타요? 어, 어. 상대에 올라왔어요. 오, 힘 엄청 쎄셔. 이제 타면 돼요? 네. 아, 아! 우와! 우와! 어머, 나 너무 무섭다 선생님. 어떻게 해? 스파이더만 같이 이거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으신 분인데. 아니에요.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래도.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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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장어였구나. 이제 들었네. 장어. 장어 좋지. 장어. 그렇지. 기장은 붕장어지. 여름 보양식하면 붕장어입니다. 자, 7월에서 8월에 제철 붕장어는요. 양식이 거의 없어서 자연산의 맛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야, 자연산 붕장어. 야. 딱딱하다. 물살을 가르뇨. 아, 좋다.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제? 지금은, 지금은 배가 앞으로 안 빠져나 봐요. 네. 좀 해줘, 환경. 네, 주세요. 올라온다. 야, 저렇게 생겼어? 네. 아,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한 마리 들어갈 때도 있고, 두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저기요. 그 안에 먹이를 놓는 거구나. 그렇죠. 떨리네. 와, 두근두근하네. 자, 저게 붕장어용 통달입니다. 아, 처음 봤어요. 저 열 때 조심해야 되는 게요. 붕장어가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요. 아, 진짜? 진짜? 저 붕장어 물려봤거든요. 아, 진짜? 네. 어떻게 됐어요? 멀쩡하네요. 불맛이에요. 너무 세요. 너무 세. 와, 아싸. 힘이 세.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주세요. 여보세요? 네, 오도라이드. 우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좋아. 세 마리. 세 마리 잡았어, 벌써. 얘 봐봐, 얘 봐봐. 힘이 생기해. 힘이 엄청 생기해. 야. 야. 오, 아직 물 나고 아직 입을. 어, 얘 어때? 힘이 정말 쎘어요. 웬만하면 안섬이시 힘이 안 지는데. 궁정어가 진짜 세긴 한가 봐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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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와! 선생님, 오늘 작업 끝났나요? 응. 좋아! 작업 끝! 근데 제가 또 뵌 일을 전에 한번 나왔다 와서 그런지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일머리가 좀 생겨서 척척척척. 아니, 어울려요. 일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 안 주세요. 그럼 한 마리 쓰면 진리지. 오, 한 마리. 바로 떠서 먹어요? 우와! 이거지, 이거지. 그냥 바로 해버리는구나. 오, 배에서 먹는 게 진리지. 선생님, 알겠습니다. 회는 배에서 먹어야지, 진짜. 그럼, 그럼. 효능이 뭡니까? 몸이 어디 좋아요? 세밀어. 세밀어. 고자고기에도 좋다고. 고자고기. 아, 고자고기에도 좋다고. 맞아요, 맞아요. 고자고기. 아, 맛있겠다. 어때요, 어때요? 맛있겠다. 오도독, 오도독. 바짜밤 한번 먹어, 얘. 토톰한 게 달면서 맛있는데? 맛있지. 아니요. 맛있을 수밖에 없지. 네. 저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이 넘치시는군요. 나나나나나나! 말합니다, 말한 바이브로 옵니다. 말합니다, 항으로. 네. 이야, 너무 좋았겠다. 저 여기서 이제 음식이 나오거든요. 야, 이거는 와, 잊을 수 없는. 이야, 한정식. 이야, 한정식. 와, 동정한상. 와, 보양했네. 야, 저 구이가 진짜 맛있겠다. 구이, 구이. 궁정어 구이지. 아... 잠을 못 자겠구만. 아, 회, 구이, 뭐, 탕 다 있네요. 네. 진짜 궁정어의 모든 요리는 다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정어 요리가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바닷바람이라서 완전 춥네요. 여름이라도 이 바람 불면 좀 좋아요. 자, 근데 일단 뭐. 그래. 먹어보기 전에 분명히 또 저희가 분명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문제 주세요. 빼시면. 음식 줘요? 어, 음식 뺄 거예요? 구이를 뺐다고요? 야, 너무한다. 맞추면 되죠.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궁정어의 다른 말은? 뭐지? 바다장어.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낙원의 일본을.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미역. 궁정어. 멸치. 오, 잘 맞춰 이제. 공버어가 되는 거죠? 배밀어. 배밀어. 피부에도 좋고. 저기 배변 활동에도 좋고. 땡. 어머. 어? 잘했어. 탈모에도 좋잖아요. 이걸 왜 빼요? 이걸 아까운 거를. 어머니, 우리 일단 같이 한번 드셔보실까요? 어머니, 너무 차려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상추를 먼저 넣고. 넣고. 깻잎을 하고. 양배추를 여기 묻힌 거를 여기다, 밑에다 넣고. 그다음에 붕장어 회를 여기 얹어가지고. 아, 들어가나? 저 붕장어 회는 일반 회가 아니라 수분기가 싹 뺏는 붕장어거든요? 약간 미물장어랑 어때요, 느낌이? 아예 달라요. 완전 달라. 네. 아, 먹어보고 싶다. 인어가 된 것처럼 엄청 포슬포슬하고 씹으면 씹어서 고소한데. 얘들의 초장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입안이 그냥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 오, 세상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뼈까지 통째로 들어간 장어탕이거든요? 이야, 이게 남자의 정력에도 좋고. 아, 그럼. 여성분들에게 활력에도 좋습니다. 무조건 먹어야겠구만. 또 면역력에도 그렇게 좋아요. 최고의 보양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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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막 이런 게 1도 없고. 너무 맛있다. 되게 약간 보양식 먹는 느낌. 솔직히 맛없으면 이게 얼굴에 저도 나오거든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촬영 끝나고 다 먹었어. 스태프분들은 다 같이 먹었어요. 이야, 공버 씨는 제대로 하고 오셨네. 우와. 진짜 싸울 거 먹었어. 진짜 맛있었구나. 잘 먹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잘 먹었고요. 특히 이 붕장어 추어탕은 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철미각의 보물은 바로 붕장어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력 떨어질 때요. 기장 꼭 오셔서 붕장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붕장어 사랑해요. 아, 진짜 우리 안소미 씨 정말 홍길동이시네요. 매주 정말 동해분짝 서해분짝 그냥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그냥 기력 보충하고 오셨네. 내가 왜? 에? 누가 왜? 에? 개 탁어! 에? 붕장을 잡고! 에? 붕장은 막고! 에? 내가 다 해줘!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